아! 너무 매워! 아! 아! 자, 열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로 코믹스! 열로 나노노노노! 제가 이렇게 혼자 오프닝을 찍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최충호 몰래카메라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충호가 2년 전에 처음 영상을 찍을 때보다 체중이 굉장히 늘었어요.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몰카를 하나 기획했습니다. 바로 이름하야 피자 캡사이신 몰래카메라입니다. 충호가 피자를 진짜 너무 좋아해서 일주일에 피자만 한 3번, 4번 시켜먹어요. 충호가 피자 먹을 때 루틴이 있습니다. 항상 치즈가루를 뿌리고 핫소스를 이렇게 뿌려서 넣어봐요. 그래서 준비했는데 핫소스에는 캡사이신 원액을 제가 바꿔치기해서 넣어놓을 거고요. 파마산 치즈가루에는 화이트 캡사이신 가루를 바꿔치기해서 자연스럽게 이 핫소스와 치즈가루를 뿌려먹었을 때 충호의 반응! 가보시겠습니다! 좋아, 야!! 여보세요? 어! 어디쯤이야? 나 지금 가양대교 올라가 어우, 밥 먹어야 되잖아. 먹어야지. 오늘 피자 먹을까? 피자? 좋지? 너 좋아하는 거봐. 나 알잖아. 알았어. 그럼 내가 피자 시켜놓을게. 오케이. 좋아. 좋아. 알겠어? 좋아. 약속에서 미리 준비한 주사기로 핫소스를 뺐습니다. 이제 미리 빼놓은 구멍을 다시 찾아서 빠르게 이제 치즈가루도 여기 경계선에 맞춰서 잘라주면 티가 안 나요.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이거 맵나? 티스푼으로 정교하게 넣어주세요. 아, 감쪽 같다. 자,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운 걸 먹여놓고 이제 우유를 미리 준비했다, 미안해서. 우유를 먹일 건데? 이 안에도 화이트 캡사이신 가루를 좀 섞어보겠습니다. 어우, 진짜 매운 냄새. 이거 화이트 캡사이신 넣으려고 쨌는데 마감이 좀 티가 나는 것 같고 그냥 주사기로 레드 캡사이신 넣어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완성했습니다. 중호를 위한 캡사이신 핫소스와 화이트 캡사이신이 들어간 치즈가루와 마지막 휘누요까지 바로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옐로. 옐로. 가보자. 아니, 웬 피자예요? 피자 안 먹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으더라고. 뭐 먹으려고? 응? 넣으면 좀 피자 넣어봐요. 형, 피자는 완전식품이야. 거기에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어. 햄버거는 완전히 먹었어. 장일 때는 피자. 피자 이틀. 어제 쉬었어. 이틀에 이미 해. 어우, 삐짝 말랐네. 살이 나 그럼 피자살이야? 나 저때도 내가 뚱뚱하다고 생각했는데 난 똑같잖아. 너 얼굴 선이 달라서 지금 여기 한 50kg 붙여놓고 여기 한 10kg 떼어 나갔네. 아, 잘 좀 빼야 돼. 아이, 뺄 거야. 이번 여름에 비키니 입으려면 뛰어야지. 아, 비키니를 왜 입어? 이렇게 때 먹어. 됐어, 다 내 제사구나. 제사 말아서 귀를 해. 이렇게 너무 오네. 물과 왔어요. 아, 냄새가 벌써 오라라. 이렇게 컵! 치즈가루 뿌려? 어, 뿌려. 다 뿌린다. 아이, 반만 뿌려도.. 근데 한 번에 이게 기우가 끝이야, 어떻게 해? 아니, 일단 반만 해. 나 한국학성도만 일단 먹으면 맛있으면 또 뿌리게 해. 아니 뭉텅이가 되면 안 돼. 뭉텅이가 되면은 치즈가 이게 덜 스며더단 말이야. 봉사하듯이. 야 치즈인데도 치즈가루를 이렇게 많이 뿌려 먹으면. 아 이거는 풍미가 달라요. 핫소스는? 아 나는 아니야 핫소스 안 먹어. 안 먹어? 그러면은 조금 찍어 먹고. 아 내 거 뿌리지 마. 이거 두 개 뿌리지 마. 아 알았어. 이거 내 거라고 세조가. 아 일단 먹는 걸 먼저 먹어봐요. 이 예능이지? 오늘 진짜 맛있네. 음. 으이. 깐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니 양 guidelinesSOBげ있지 마. 왜?! 아 뭐야, 이거 왜? tez 같이 censor.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뭐지? 뭐야 왜? 아 너무 매워 아!! 죄송해요 loads! 야 나 아무것도 안했어 아!! 지구야 뭐했잖아 오케이 뭐야 근데 어떻게 한거지 아 nick 뭐한거야 이 소스 같은데 시이raft 아 웃nom Hahaha 웃 sk어 produz fini 웃지 말라고 웃지 말라고 야 콧물 왜 이리 나야? 너 매울 줄 알고 내가 우유 사다 놨거든? 야 우유 맞아 우유 이런 장난을 하네 우유 맞아 이게 뭐야 이게? 잠깐만요! 아이씨 걸렸어 너 뭐야 대구 아이씨 걸렸어 아아 어 괜찮아? 내려왔어? 진짜로 이거 우리가 진짜 사온 거 같아 진짜? 어 근데 여기 계속 있어 여기에 맞아? 응 진짜로 진짜라니까 아이씨 왜 의심해 내가 그렇게 잔인하냐? 좀 많이 배웠어 지금 야 트월킹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이 개XX야 아이씨 이 개XX야 미치겠어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없어지지? 왜 이렇게 안 없어지지? 아이씨 아 붙지 마 개XX야 아 아 아 이 개XX 이거 뭐야? 우유 따라봐 이게 어떻게 들어간 거야? 아 지금 뭐야 이거? 응구스름하네? 딸기 의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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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 꼴댕겨 아 나 너무 웃었나 봐 아이씨 참아 참아 아이씨 괜찮아? 와 좀 많았다 피자 다지 먹자 아니 이거 뭐 얘기나 해줘야지 뭔데 내가 숨겨놨는데 따라라라라 이거 캡사이신 이거 뭐야? 따라라라라 핫소스에 이거 넣고 치즈가루에다가 이거 넣었어 화이트 캡사이신? 치즈가루랑 똑같지? 치즈가루랑 똑같지? 내가 정교하게 작업을 했지요 아니 내가 오자마자 그냥 깠는데 핫소스에는 내가 주사기까지 준비해서 넣었지요 어? 내가 바꿔치겠어 개 웃기다 아 바꿔치기 했다고? 아 내가 여기서 꺼내서 분명히 깠는데 자 여기 살짝 어디? 어 나도 모르겠네 아 잠시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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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 쪽에 미세하게 바늘구멍 보이시나요? 여기 살짝 찢어가지고 화이트 캡사이신을 넣었습니다 아니 너가 요즘 피자랑 햄버거 너무 먹으니까 살 좀 빼려고 준비한 컨텐츠 와 아이씨 하나 왜 이렇게 못 먹는단 말이야 아이씨 그 정도면?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아 얘가 엄살물인 거네 나 봐봐 엄살물인 거냐? 미치겠어 안 매워? 괜찮은데? 에이 연기하는 거 아니야? 형도는 괜찮은데? 아이씨 이번엔 안 빠져 그런 거를 했지 야 왜 말이 안 되지? 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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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이씨 이런 느낌이구나 잠깐만 아 나 눈매웠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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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체국 난국이냐? 나한테 침쳤나? 아이씨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건강한 웃음을 더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이씨 저희 둘 다 살을 좀 더 빼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형이 이렇게 다이어트 할 수 있게 기회를 줬으니까 제가 다이어트를 이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아이씨 요거까지만 먹고 자기가 지금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최애 10번 몰카 성공 요니까 documenting 예지고 10번 몰카 above 6번 몰카 5번 몰카 12 나중에 여러분들 000 명